지난달 금호 석유화학이 울산의 MB 라텍스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로 하는 등 울산의 MB 라텍스 관련 시설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지역 반도체 재료 생산업체인 JMC는 오늘 울산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6년 중공을 목표로 연간 4500톤의 ADPOS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. ADPOS는 일회용 장갑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MB 라텍스의 생산 핵심 원료입니다.